오늘은 무슨 놀이를 해볼 거예요? 그러면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뭘 이용해서 만들 건가요? 곰돌이 모양도 붙였어요. 곰돌이 모양도 붙였어요. 곰돌이 모양도 붙였어요. 곰돌이 모양도 붙였어요. 곰돌이 모양도 붙여서 만들어줄까요. 자유 zost $%를 만들고 tickles $%를 붙여줍니다. 아 우주에 갈 때 아 로켓처럼 불 나오는 거래요 아 풀 붙였어요 시유 거기다가 고정되게 아 그거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 싶구나 시유야 바퀴는 어떻게 만지고 싶어? 음 아 이 한 개로? 보관해 보관해 아 그러네 멋지다 으음 아 그래 맞아 우와 멋있다 우와 진짜 불 나오는 거 같아 헤드라이크 하나 더 아저씨가 두 개는 붙었고요 점점 모양이 연성되고 있어요 시가 자동차에 구멍을 내서 창문을 만들고 싶어? 어느 것도? 뭐야 시가 그려놓으면 엄마가 구멍 내줄게 거기다가 고만하게 구멍 내줘? 그렇게 하면 돼 창문? 알았어 엄마가 구멍 내줄게 그러면 그건 뭐예요? 뭐 써요 시유야? 1, 2, 4, 6? 그거 뭐예요? 응 응 응 우리 집 번호 우리 집 번호 자 부릉부릉 안슈 1, 2, 4, 6차 1, 2, 4, 6차 어디 가십니까? 원플러스 원플러스에 가십니까? 뭘 사러 가나요?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한번 사러 가나요? 자 초록불입니다 부릉부릉부릉 부릉부릉 뒤를 묶어서 안전벨트가 완성이 됐어요 뒤를 묶어서 안전벨트가 완성이 됐어요 뒤를 묶어서 안전벨트가 완성이 됐어요 저렇게 하는거예요? 저렇게 하는거예요? 안전벨트 와 이제 안전벨트까지 완성해서 드디어 자동차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